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동부산 관광단지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오늘 새벽 긴급 체포됐습니다. 기소 방침을 밝혔던 검찰은 빠르면 내일 이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박철원 기자입니다.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오늘 새벽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. 어제 검찰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은 지 14시간여 만입니다. 이 전 사장은 귀가를 못한 채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지난해 부산 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절 동부산 관광단지 롯데몰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족 명의의 매장을 임차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 있는 매장 임차는 투자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내물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기소 방침을 밝혔던 검찰은 빠르면 내일 이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앞으로 이 전 사장의 구속 여부가 검찰의 동부산 관광단지 수사에 향방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KNN 박철훈입니다. KNN